안녕하세요 충민입니다 오늘도 김합씨 흰김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국내에는 흰김미가 꼴랑 3종류밖에 없지만 전세계에는 엄청난 종류의 흰김미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해외에 서식하는 녀석들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흰김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국지 흰김이씨가 키우고 있는 조금 독특한 흰김미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녀석은 TV에서도 한 번쯤 봤을 법한 녀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 친구는 바로 바로 나슈티 흰김미입니다 우리나라 흰김미가 지하를 들여들며 썩은 나무들을 먹어치우는 것에 비해 나슈티 흰김미나 나뭇가지 둥지를 형성해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먹어치우는데요 군체의 규모도 큰 편이고 나슈티 테레메스 속에 속한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한군체 수십 마리의 일체형 개미가 존재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 인연석들도 해충인 녀석들이고요 아무튼 나슈티 흰김미는 일꾼들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일개미의 경우 암수에 따라 크기가 다른데 이것으로 역할 분담이 되기도 한다네요 특히 병정은 마치 유니콘을 연상하는 듯한 독특한 외형을 가지고 있죠 병정인 개미암말로 나슈티 흰김미의 트레이드마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흰김미가 턱으로 공격하는 것에 비해 나슈티 흰김미의 병정개미는 머리에 달린 뿔에서 유독성 액체가 발사됩니다 아주 끈적끈적한 액체로 적들로부터 집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죠 사람에게는 큰 데미지를 못 주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특이한 녀석들입니다 게다가 이 녀석들도 세우기 가능하죠 국내 인개미와 동일하게 2차 3차 여왕개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군체를 탈탈탈면 아주 손쉽게 세우기 가능한 녀석들입니다 언젠간 실물로 한 번쯤은 보고 싶은 인개미인데 한국인 이상 저런 통짜 인개미론 만족을 해야겠죠 아무튼 짧지만 우리 국제 인개미씨의 나슈티 인개미를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인개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